커뮤니티 댓글 왜 그러냐고요? 어떤 거? 내 거 커뮤니티 댓글이 이상하다고? 뭐.. 뭐 말하는 거야 지금? 요거? 아니.. 씨.. 발.. 저 진짜 어떻게 구하지? 아니 미치겠네? 어질어질하네.. 오 뭐야! 비타네 섬! 나 죽어! 난 섬을 마음먹을 거야! 개 같은 거야! 아.. 갓겜.. 역시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로아인가? 형 스트레스 받으니깐 강선이 형이 힘 좀 썼네 아이 강선이 형 이런 거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와 근데 비타네 섬의 마음도 이렇게 먹고 어제 제가 여기 별도 먹었거든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형 나도 로아 하고 싶은데 지 컴퓨터가 지포스 970이라 글카를 안 샀네가 너무 밉다 970이어도 타협 보면 알 수 있을걸요? 아 맞다 님들! 오늘 알아보니까 4월 달에 3080Ti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그럼 4월 달에 돈 아껴가지고 컴퓨터나 바꿀까 진짜? 아 근데 가격이 비싸게 나오면 이거 뭐 사지도 못하고 또 로아 하다가 모니터 나가길래 검사해보니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반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래픽카드 가격 좀 내려줘 근데 글카 가격 내려가는 거는 제가 봐서 진짜 하늘에 별 따기인 거 같아요 지금 요즘에 비트코인 얼마지? 몇 주 전에 7천 찍고 내려온 거 같던데 아 지금 한 6,500이에요? 좀 떨어졌네 그래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올해 안으로는 1억 찍을 거 같기는 해요 사실 저 만약에 차 살 생각 없었으면 저 비트코인 다 때려가지고 지금 존버 타고 있을 텐데 솔직히 좀 후회되는 게 비트코인 한 일주일만 존버 탔어도 시발 돈을 2천만 원 땡기는 거였는데 그걸 못 버텨가지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주식이건 비트코인이건 최근에 해보면서 느낀 건데 할 거면 차라리 떡락하고 있는 걸 들어가 그러면은 본전치기나 하더라 존버만 잘하면은 괜히 떡상장에서 잡아가지고 눈물 흘리지 말고 차라리 저점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걸 기다려 그게 훨씬 낫더라 나 최근에 저기 떡상하라 들어갔다가 겨우 본전치고 나왔거든? 근데 그게 2배인가 3배 올랐어 앞뒤가 다르네? 사봤자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저 팩트로 말씀드릴까요? 저거 쓰고 머리카락 나게끔 만약에 진짜 그런 기계였다? 삼성전자 이미 저 아래로 내려갔는데 LG가 삼성전자 씹어먹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잠깐만 오늘 그러면은 뭘 해야 되지? 골드가 299골드 강화는 못하고 PVP? 깜짝 놀랐네 어질어질하네 근데 PVP가 좀 빡세던데 한번 해볼까 그래도? 리퍼 개사기라고요? PVP 어디서 해 근데? 여긴가? 증명의 전장? 선멸전은 뭐고 난투전은 뭐고 대장정은 뭐예요? 여기서 장사한 증명의 전장에는 총 3가지 모두 다 있는데 첫 번째로 선멸전은 탐상으로 진행되며 제한 시간 내에 더 많은 키를 한 팀이 승리한다 두 번째로 난투전은 개인전이며 여섯 명이 인원 중 시간 내에 가장 많은 키를 한 상위 3명이 승리한다 세 번째로 대장전은 현재 머머리가 진행하려는 모드위 때 3명이 팀이 되어 순차적으로 1대 일로 승부를 가리는 모드위단 또한 입장 시 승번을 선택하게 되며 순서는 텀봉 중변대장 순으로 출전한다 참고로 증명의 전장에서는 아이템 레벨의 격차를 줄여주는 보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 여기서 논올리는 그냥 빡빡이다 근데 님들 지금 1시 20분인데 매치가 되나? 잡히긴 한다고요? 걱정마요 투수가 있잖아요 이거 다 저격이냐 그럼 설마? 롤 랭카 오 뭐야 잡히네? 님들 저격하지 마세요 잠깐만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한 명도 없었는데 아니 아까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이거 뭐지? 어 나 대장으로 갈게 잠깐만 임파이터 기공사 호쿠아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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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팀 3리퍼인데? 잠시만요 3단? 3단이면 꽤 높은 거 아닌가? 뭘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얘네들? 시작하는 거야? 전체 오 잘 싸우는데? 야 임파이터 잘해 야 은숙이 지금 좀 쳐맞고 있는데? 은숙이 일단은 18급이에요 18급 자 임파이터 7단 경력자와 경력이 없는 친구 자 콤보 실수하고 자 은숙이 개 처맞고 있습니다 날아오르고 폭주먹부 완성 잘 만들어놨네 재밌는데 이거? 노아 PVP 원래 대회도 했었으니까 보는 맛은 그때도 증명했어 야 이거 괜찮다 재밌는데? 야 헬퍼치 맞았어 잠깐만 내가 지는 거 아니 오 야 야 병력이 있으면 다 피했어 이 사람 이거 맞아요? 오오? 어? 오오오? 하 우리 팀 뭐해 진짜 안 되겠다 형이 교육시키러 갈게 아리퍼 약한에 상향해야겠네 제가 잘 해볼게요 이번에 대장전은 고인물들만 하는 거예요 선멸전 기역기역 죄송한데 하다보면 고인물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약간 약할 수 있지만은 하다보면 고인물되겠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새벽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사용자 설정? 한번 와보십쇼 여러분들 존나 빨리 들어오는데? 바로 가자 바로 가자 형이 앞으로 가줄게 나 다 정리해줄게 얘들아 잘가라 뭐야 아아 우와 블랜스터 미친 존나 세 근데 존나 역겹다 저거 아니 서머넌 은ن 근데 저거 소화 subsequent 저거 진짜 맞아? 안돼 어엏 어어 어엏 햐하핳핳애핳íz ός 어어 역절 와우 리프 개박이네 어쩔건데 디북이한테 어쩔건데 아 퍼펙트 스윙 안맞았어요 예측사실였던거 같은데 디트는 호크를 절대 못이긴다구요? 오 불쌍해 어떡해 이거 이거 맞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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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딴건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 왜이렇게 많아졌어 왜 사람이 점점 많아졌지 오 뭐야 아 싫어 왜 안돼 야 이 디끼야 갈 땐 가더라도 아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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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어떻게 아니 뭐야 뭐야 뭐해 아니 이건 가만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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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깜짝 놀랬다니까? 야 뭘 참여비를 내.. 아이 게임값을 주네 이거를 아 지금 잠깐 PK에 정매미가 탁 떨어졌어요 지금 잠깐 안 하겠습니다 맞을 때도 약간 정도껏 맞아야 돼 너무 많이 맞으면은 이거 정신을 못 차려 이거 사람 구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맞아야지 한 번만 더 할까? 나 두고 가지마 아 나 두고 가지마 X 됐네 뭐야? 뭐야? 어? 야아아아아아악 아휴 시발 왜 이렇게 막 쎄 뭐야 스카우터? 뭘 타고 오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나의 꿈과 희망을 놓치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존나 맛있어 존나 섹시해 C8 이 정도면 뭐 에이스 잘한다 아 C8 재밌네 이제 안 해야지 에이스 한 번 먹어서 이제 안 해 에이스 한 번 먹어서 이제 안 해 에이스크림 에이컨 에이 에이치 에이컨 에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